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피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뷰알못분들 집중해주세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마스크팩 끝판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마스크팩은요 바로 해삼 미스테리 원케어 페이셜 마스크팩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신비로운 패키지죠? 근데 여기 보이는 이게 뭘까 진짜 궁금하시죠? 바로 해삼입니다 무려 해삼이 2000m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투스텝으로 관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패키지를 열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원스텝 투스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세트당 다섯장 구성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사용하면 되는 구성이에요 처음엔 이 필링패드로 관리해주시는 거예요 여드름, 트러블, 각질제거, 피지감소, 살균소독기능 거기다가 모공충 박멸기능까지 있는 이 패드는 일명 물광필링이라고 불려요 바하, 아하, 파하 해수에 다섯 가지 펩타이드 기능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문질이 쓰다보면 살짝 따가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바로 각질이 녹는 화학적인 반응 피부 디톡스 가정인 거죠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이제 피부도 패드로 정리해보셨으면 이 마스크팩을 개봉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일명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는 해삼의 미스테리 알고 계신가요? 해삼은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재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도 재생시켜주는 거죠 해삼 2000mg, 비피다 발효용액 히알루론 5종 피토마린 콤플렉스 거기다 주름, 미백까지 그럼 한번 써볼까요? 한번 붙여볼게요 오! 웨일반 팩들은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이면 에센스가 막 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그게 없네요 얼굴에 완전 착 달라붙어요 해삼의 재생력이 제 피부를 재생시켜줄 것 같아요 아, 촉촉해 보이세요? 이 물광 보이시죠? 와, 저 지금 딱 한번 썼는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면 어떡해요? 한 달 쓰면 완전 물광 열심히 될 것 같은데요 피부가 진짜 굉장히 촉촉하고요 너무 산뜻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해삼 미스테리 원케어 페이셜 마스크팩 어떠셨나요? 이 정도면 완전 구매각이죠? 해삼의 재생력으로 내 피부도 재생시켜주는 이 투스텝 해삼팩으로 우리 모두 촉촉 피부, 물광 피부 되자고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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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